싫으면 그냥 실패하고 솔직하게 말을 해 아 어떡해 자리해주세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리아 씨랑 형기 누나랑 성공하면 결승하는 거예요 자 레인보우 이리 오세요 아직 몰라요 아주 좋아요 자 여기서 리아 씨랑 형기 누나랑 성공하면 결승이고요 만약에 틀리시면 제 대결입니다 룰렛 룰렛 돌려주세요 왕트럭 깜짝이야 이효리 무스크림 네 유리 겨울 속 저 예쁜 아가씨 무슨 일은 나요 지쳐 보여요 나는 이름만 힘이 드나요 불안한 미래에 자신 없나요 지쳐 보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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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sina 보여요 지쳐 보여요 지쳐 보여요 모르 Roh 지쳐 보여요 정 blooming 밤을 opp fren 점agit 점 Tam nucle 기사가 나고 소지섭씨 규회 분명히 들어가죠 소지섭씨 꼭 만나고 싶습니다 오오 뭐 만나고 싶은 거야 뭐 랩을 부탁하는 거야 여기 무대에 서고 싶습니다 좋은 무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비나 한 팀이 돼서 우리 레이디스코드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레이디스코드입니다 지난번에는 소정과 리세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은비가 나왔어요 네 은비 언니와 함께 은비 언니요? 네 어머 동환이구나 몇 살? 저 스물두 살입니다 아 근데 언니야? 네 그럼 아이비씨가 거의 조카뻘이랑 그렇게 아까 춤추고 놀았던 거예요? 네 10살 차이입니다 오늘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어우 불이만해도 힘이 하네요 브로드웨이 42번가로 뭉쳤습니다 홍지민 이충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홍지민씨가 진짜로 지금 감기로 투병 중이세요 지금 아주 심한 감기로 아주 투병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잘하겠습니다 홍보할 건 홍보해야 되니까 네 어떤 뮤지컬이에요? 저희 브로드웨이 42번가는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정말 오감이 만족할 만한 뮤지컬 교과서적인 작품이고요 관객 만족도 100% 제가 장담합니다 브로드웨이 42번가로 빨리 보러세요 매진 임박이에요 holder 와타가 일단 한번 쓴 그릇에 Najv수 예전 Irish bii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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fii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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eeii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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-iiiiiiii兜isd Re H. O.O.O describe수